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 노래가 갑자기 꺼졌어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언더 다크로 왔었죠 위에 라인을 안 갔기 때문에 왼쪽만 가고 이 맵 돌고 왼쪽만 하고 방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위로 가겠습니다 하면 비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잠깐만요 됐다 갑시다 좋습니다. 더 높은 밸런스는 더 높은 밸런스입니다 서쪽 선호를 갔다 왔으니까 위에 가서 얘네가 아 노음이야? 이름과 목적을 밝히시오 평화적인 목적으로 온 것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며 화감함 군주와 얘기를 해봐야 된다 드로우는 친구가 아니지만 여기서 그녀는 참아주기로 했다 드로우를 싫어하지만 비코니아는 참아주겠다고 합니다 되게 좀 어거지가 있구만 비코니아만 들여보이지 않을 순 없으니까 넣은 설정인 것 같은데 조금 어거지가 있구만 이건 좀 비코니아나 같이 있는 시점에서 못 들여보내는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치사하긴 하지 여기서 이제 악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게스트에서 어디 악마를 상대로 얼마나 강한지 우리 파티의 힘을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리브리트 소환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읍 역시 이제 보험마 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크나를 바꿔주겠습니다 너로 들고 목걸이의 힘으로 감소되는 것만 써 너무 여러 개 쓸 필요 없는 것 같애 얘가 방어력이 너무 낮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쩔 수 없죠 참 그 사왔어야 됐는데 내가 아이템을 너무 욕심냈나봐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 빨리 와봐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느려 외지 말자 기분 좋게 배우 가자 기분 좋게 배우 가자고 좋아 일행 겸치 1천 한 명당 겸치 1천 이상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별거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치타바를 살려서 빠르게 숲 훑어보고 가는 걸로 하죠 8원이 뭐냐 8원이 너무하네 진짜 이쪽 길 음 여기서 캐스트 받는 거였을 거예요 골드 안 더 블랙 큰 뭐? 록 블랙 큰 록 이름 어감이 좀 드러버 가지 여행하는데 신기하다 아니 나를 자꾸 구별해서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말하면 듣겠네 음 우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외부인을 믿지 않는다 여기 집은 거의 다 비어있어 주민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보냈거든 우리는 책은 너무 깊이 파서 괴물 하나를 끄집어냈어 너무 끔찍한 괴물이었지 그 괴물을 죽이고 선을 닫아줘 음 음 깨어나 그냥 자고 있을 뿐인 외계의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음 악몽에 나올 법은 괴물이야 음 음 정보를 원한다 우리는 도와준 대가로 그녀는 아달로이 이름을 굴렸다 나의 레이디 없는 표를 받는 게 낫겠지 그 녀석도 스내프 네블린? 너무 이름이 어렵지 않나요? 아 위대한 아름다움을 가진 생물이요 본다면 알게 될 거요 그녀는 매우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녀 종족이 다른 자들에 비하면 특히 그렇소 음 그녀는 특별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종족이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그걸 언제든지 가지고 당신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 드리겠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경험치 먹으러 가죠 이미 우리는 위치를 들었죠 여기서 별거 안 나오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굳이 다 뒤져보지 않아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아이템 하나 좋은 거 넣어놓는 거는 너무 양아치고 인간적으로 그건 좀 선 넘는 짓이고 일로 와봐 여기서 어 여관주 있네 여기가 상점 내가 당신의 아이를 찾는 걸 도울 수 있겠다 아이템 좀 볼까 수준 좀 그래서 15,000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봐야죠 기본적으로 플러스1 무기 위주로 있고 어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상위 아이템이 생기는 거는 주문서밖에 없어 무기 같은 건 우리가 더 약하지 않나요? 플러스2도 막 나오는데 초반에 DAC의 힘인가? 어 텐서 변신 있네 이거 좋죠 석화도 좋.. 석화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 아 저 고민되는걸? 일단 텐서 변신을 그런... 아 고민되는데, 이거 어 투명 추격자 이것도 이 소환개통일거에요 거미산란 음 좀 딱 화끈하게 들어갈 만한 거 없냐 걷는 것이면 음 됐구요 이거랑 사가자 겸치나 매개해줘자 너도 넌 다 알고있어? 캬... 전지전능 하시구만 아주 그냥 불로부터 보호 4급 주문 해피 약화광선 패밀리어 탐색 쓸데없는 거는 안 배우고 있고 필요한 거 다 갖고 있다 아주 훌륭하죠? 나와봐 일로 모여봐 상의 주문 알려주죠 이러지 말자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 불안한데? 오늘 할 날이 아닌가봐 아... 이거... 이거 많이 불안한데 나? 하나 음... 하나 6,000 큰 경험치거든요 이거께? 아 석하 이거 소모품이었어? 에이씨... 뭔데 이거 뭔데 갖고 있냐? 아... 돌영상 아 이제 그거 하는거죠? 피와 보석 가자 어떻게 새로 생긴 주문 텐서 하나 넣자 저 주문 뭐였지? 걷는거 침묵... 아 너무 좋은거 갖고 있잖아 아이... 텐서 변신은 질겜용인데 안되지 이러면은 아 참나 귀찮냐서 저렇게 좋은거 갖고 있어 온벌크가 왜 이... 남의 집에서 나와? 미치게임아 6번이구나 어이가 없네 가자 비코니아 당해버렸어 음... 예스 말하는대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비코니아 일단은 가서 싹 다 밝히고 와 여기까지밖에 없다는거지 맵이 당연히 아래는 길이 없구요 열로 들어가서 악마만 잡으면 됩니다 비코니아 빨리 풀려라 뭐 걸린거냐? 혼란 걸린거야? 이거는 뭐 니가 풀어주면 되겠지 아 너가 아니라 얘가 있었나? 뭔가 있을거야 없을리가 없어 아 야 니가 하... 비코니아가 사죄지 아 됐어 됐어 풀어주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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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함 엉키워 죽입시다 바로 풀로 걸고가서 아무리 나라도 악마를 상대로 객기 부를 순 없지 풀파워로 간다 카발리어가 오늘 뽕뽑는 날이다 야 이름 네 예 장클레어 이제 뭐지? 뭐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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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딱 써줄게 없구나 자기 힘이라도 키워 너도 지금 써줄게 없네 어 이거 멜프의 소용운서 가자 야 아주 알차다 알차 그냥 진짜 너 하나만 더 해봐 이거 너 불 쓰냐 저기? 좋아요 풀버프 했죠 갑시다 여기서 너만 보내 여기서 나올거야 그냥 야 옛날 게임이라서 이벤트가 저렴하죠 이렇게 나와요 죽여 카발리어 힘을 보여줘 카발리어는 이제 악마와 드래곤에 추가가 있기 때문에 설마 속박이냐? 저런 저렴한 주문에 걸리면 어떡하냐 아 아 얘는 또 공항이야? 기절 아 잠깐만 너 자율행동 있냐? 주인공만 풀어주면 돼 음 좋아 때려 너는 아직 기절이야? 어 주인공 괜히 여러 명 데려왔네 주인공 혼자 다 죽이잖아 26,000 굉장히 좋은 경험치죠 딱히 주는건 없습니다 나가서 이제 주문 써서 돌아가면 됩니다 야 뭘로 풀었냐? 야 마비 제거로 속박이 풀려? 마비 전용 주문 아니었어? 아 나 몰랐는데 진짜로? 리얼이야? 아아 속박도 풀리네 진짜? 어 근데 진짜 몰랐어 되게 좋은 주문이었네 이거 이렇게 좋은거였어? 아 나 속박 풀리는건 진짜 몰랐는데 고통스러운 뷔페 쓰지도 않을거 왜 들고 있는.. 아야 맞다 쓰는 주문이지 날카롭다 갑자기 주말인데 이러면 안돼 오늘 데드라이징 엔딩 봐서 데드라이징 마감했습니다 다른 시즌 안 할거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 써서 하면 되냐 여기서 이제? 니가 혼자 가서 하고 올래? 왜 이런걸 파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이렇게 쓰는건가? 오우 예압 네.. 봐봐 나 기다리고 있어 겸치 26,000이나 먹구요 캐스트까지 클리어했죠 달달하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글을 엄청나게 읽는 시간을 내가 이제 한번 깨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용을 아 그래 또 이제 조역해서 하니까 더 빨리 진행되는거 같애 나 잘한거 같애 너무 고마워 그건 이제 너한테 골치 그려 되지 않을거야 우린 너에게 보상을 하겠어 빛이 보상을 받았죠 오우 이건 뭐야? 철퇴 나왔네? 해굴 분쇄자 휴머노이드에게 추가 피해 그렇게 좋은건 아닌거 같은데 자 일단은 자 생각좀 해보자 너 뭐 낄만한거 없냐 원거리가 너무 지금 약하다 데미지가 어 지금 18-0-0인데 야 너무 애매해 스타일이 너는 전두스타일이 참 개애매해 철퇴라도 갖고있어야지 아 곰봉이 좋은게 안나와 원래 이제 다른게임에서 곰봉도 간혹가다 하나씩은 나오거든요 곰봉이 워낙 이제 디자인이 별로다보니까 아이템이 잘 안나오는데 원래 간혹가다 좋은거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너무 없어 내가 먹어야될 구간에서 안먹었나봐 간으로가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왜이렇게 빡시게 들어와 뭐야 잠깐만 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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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으로 죽여 할 수 있어 엘더는 좀 빡세 좋아 14,000 빨아먹구요 장검 칼날에 은제 아뮬렛에 엘더 눈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벤트 진행을 쓰는거죠 주문내성 플러스 2 없는 놈한테 주면 되죠 없는 놈 있을 것이야 있네 있네 자이라 있네 그렇지 미개한 녀석 칼날 균형자의 칼날 이거 손잡이 까지 먹으면 되는거였나 저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인지까지 기억 안나는데 좋은거였나 플러스 2지만 언데드 즉사 이게 더 좋죠 그리고 굳이 하자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돌이깨가 감속 달려있구요 돌이깨 저건 얻기 너무 쉬운데 얻기 쉬운거에 비해 너무 강력해 능력이 음 카르소밀은 솔직히 안해도 되는데를 가서 굳이 싸워야되니까 좀 그런게 있는데 야 너희 힘들게 싸운다 야 일단 드로우를 남겨서 겸치 내가 먹어야지 좋아 야 이거 좀 이거 물리계통으로 달아갔죠 지금 방어의 조화 써주구요 기다려 힘으로 싸우자 힘으로 너 지금 썼지 어 안썼네 너루 한번 솎아줘 솎아 정신 확차리게 해줘 연쇄번개로 그렇지 세로 눕혀자 버프 미친듯이 걸죠 버프 너무 많이 거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근데 이거 너무 세다 지금 우리 파티 드로우는 저번시간에 봤는데 이제 플러스 5짜리 마저도 이제 65% 기본으로 달려있지 드로우니까 드로우가 전부 다 65%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많이 달려있는데 엄청난 전투력으로 드로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인간형은 내 생각에 적이 없어 이제 너무 강해 지금 오벨이야 소닉붐 쓸 수 있구요 물임매 플러스 4짜리다 사실상 이제 별로 안세다는거죠 참 들어 들고 있긴 해 아 지금 돌이 없기 때문에 돌 생성해서 던지는 그것까지 돼있으면은 일단은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까이 안가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서 됐어 근데 가우스 비올더 이거 방패 없이 가우스 아 야 이건 아니겠다 이거 야 여기 좀 빡센데 기껏 다 해놨더니 이거 이씨 둘다 양손이라서 방패를 줄 수 있는게 자이리라 밖에 없어 굳이 싸울라면은 어 이거 안되겠다 야 이거 이거 이거는 버프 건기 건기 개손에다 이거 다시 꺼내 진짜 잘사지않았나 방패 이거 마냥 안사고 왔으면 계속 힘들게 잡았을거야 쟤 좀 피곤해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가서 처리하고 와 너가 몸만 대고 그치 일도 안들어가거든요 뒤로와서 주문을 쓰자고 너희가 와서 어 이리 와봐 여기서 연구같은거 써서 그냥 때려박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자이리라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아 눈 뿌리는거 배울걸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죽어 죽어 많이 맞으면 죽어 얜 얜 미쳤나봐 야 이모앤 이모앤 나대지마 허 치흐 왜저러 왜저렇게 차맞았냐 쟤 너 지금 세를게 없어 응 응 돌아가라 에두인이 희망이다 야 야 이거 다 반사데미지로 지금 아작나는거죠 멀리서 쏴버려 그렇지 야 거기서 다 아! 아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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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써보죠 좋아 보내줘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아 끈질기다 야 됐다 바꿔줍니다 이거 그냥 들고 있어라 너가 너밖에 쓸놈도 없고 안죽게 목표로 잡고 게임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싹 돌고 갑시다 내가 여기랑 전에 그 던전이랑 헷갈렸나봐 그 종교 던전 종교에서 나온 그 던전이랑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좀 심한데 잠깐만 니가 그냥 다 해결해야겠다 안되겠다 야 이거 마인드 플레이어 있다 저기는 아씨 일단 가 넌 넌 저기 가 어차피 너는 안죽으니까 무적이니까 제 대상대로는 발리가 걸렸다 야 잠깐만 감속 감속 걸어 감속 걸어 일단 감속 걸고 아씨 넌 또 걸렸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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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써봐 일단 쓰고 아씨 이거 죽을텐데 그냥 아 넌 됐어 열심히 싸워봐 열심히 싸워봐 야 잘해라 잘 싸운다 혼자서 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 망한거 같은데 요즘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도 위투위투해 빨리 좀 싸워봐 야 이게 미친거 아닙니까 진짜? 무적이야 무적 진짜 많다 나 이거 어떻게 잡았냐 소울플로 아이템으로 잡았나 어떻게 잡은거야 저거를 나의 사랑은? 내가 너의 사랑은? 하아... 이걸 주고요 골 때리는 게임이야 자, 뭐라고 와봐 마비를 걸리면 안되지 여기까지 와봐 그렇지, 일단 잘 싸우고 있어 고마워 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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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구가 있을 것이야 그래 일단 염구를 일단은 염구 둘 꽂아서 어 야 쏜거니? 어 좋아 뭔가 데미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자이라 불안하다 얘 불안하다 얘 말은 뭐 없는데? 저렇게 될 게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연세번개 바닥엔 못쓰지 아이씨 비개냈샤 아야야, 왜 왜 이렇게 이동해 이미 다 보이잖아 거기서도 뭐야 왜 따라와 죽여버려 아 헷갈려 귀여워 야 안돼 안돼 왔다 왔다 죽여 죽여 저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하나만 왔어 너무 내려가면 안돼 잡았고 하하하 게임 오묘하네 진짜 써버려 써버려 그렇지 좋아 좋아 야야야 비홀더 밑에서 오잖아 아 밑에서 오는거 어그로 끌린거면 안되는데 야 와인드 플레이어 했다 아 이거 뭔가 지배를 카운터 쳐서 비홀더가 내게 됐나봐 레벨업하고 좀 난리를 났죠 지금 이렇게 정신없을 수가 없다 진짜 두마리 남았어 두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세이브 할 수 있어 죽이기만 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일단 하나 죽이고 이건 뭐야? 레벨업하고 준비되나? 형님의 형님의 형님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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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거 같애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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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못하고 말이야 세븐해 비코니아만 레벨업했네 야 근데 마인드 플레이어는 이게 저걸로 방패로 안되는데 7레벨 좀 풀렸구요 전승지식 뭐 이것저것 올랐죠 그렇게 좋은건 없네요 이거 있는건 너무 좋긴 한데 또 엄청나게 좋고 그런건 없네 온도명령 화급회복 화급회복 야 뭔가 좀 뭔가 좀 화끈한거 없냐? 어 딜 좀 줘봐 지역전체가 일거니 화염에 휩싸여서 태양광선 이런거 좀 써보자 그래 딜좀 넣어봐 너무 딜이 안나봐 힘은 더럽게 높은데 자 대기합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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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랑 싸우고 있죠 밑에서 일단 가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 여기서 주문으로 박살내는거야 쟤네한테 그냥 다 몰빵하고 딜 맞을 수 있게 연세번개 연세번개 쓰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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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중요해 너가 지금 7레벨 주문인데 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썼는지 이거 설마 나한테 쓰는거 아니지? 어 발사하는거지 그렇지 쟤 둘을 먹이로 줘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이글거리는 지대로 만들어버려 뭔가 이글거릴거 같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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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죽여 몰라 발리건 빼 아야야야야야 잠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악 이쌰 아으으 하핰 괜히 일로왔어 온갖 고통 다 받네 진짜 플로퍼 걸고 그냥 한번에 밀어버리자 안되겠다 귀찮아서 못해먹겠네 아아 정신이상 아 모르겠다 일단 써봐 이거 강력으로 걸게 해주지 개치사해 진짜 너도 너도 이거 써 뭐해 왜 안 썼어 얘네는 좋아 일로 이 포지션하고 세이브하고 싸웁니다 아래부터 하나씩 감속 걸고요 정석으로 싸워야겠네요 상태 이상 귀찮아가지고 딜러와 다 싹 쓸어버릴라 그랬는데 가당치도 않다 진짜 딜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할까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 비코니아 여깄지 일로와서 이거 쓰고 음 너도 좀 문젠데 한 번에 싹 다 그냥 닥치게 못하나 얘네를 그냥 침묵으로 얘네가 침묵이 되긴 해 얘는 패시브 스킬 같은거 그냥 평타잖아 얘네 입장에서는 야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죽여 그렇지 자연스럽게 섞여있지마 죽여 그렇지 잘 잡았죠 진작 이렇게 할걸 너무 아꼈어 나름 이제 공략식으로 해볼라 그랬는데 그냥 힘싸움 하는게 최고네 면역인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이제 지능적으로다가 어 면역을 해서 안정 안전한 거리에서 사격을 해서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잡을 수 있나 가당치도 않았죠 힘싸움 이었죠 대도 않는 짓 하면 안돼 평소에 하지도 않는거 봐봐 얼마나 쎄 그냥 가서 찌러버리면 되는데 솔직히 아까 여기서 잔뜩 나왔을때 위험하긴 했다 그건 이렇게 안됐겠다 걔는 좀 심하게 많았어 반지 이 정도는 괜찮지 예전 켄사인 이것보다 셌거든요 그 당시 이제 조금만 키워서 한 번에 섞어낸 것도 있고 이게 마비냐 야 누구 걸렸어 어디 어디 걸렸어 다 여기 걸렸겠지 다 앞에 가 있는데 뭐 그렇지 어우 너무 좋다 야 5,600원이요? 미친건가? 여기도 길이 아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통하지 않는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런데 더 돌고 싶지 않아 나 빨리 나갖고 싶어 나 얘네가 제일 싫어 항상 얘기하는건데 상태 이상 그런 애들이 제일 싫어 강한거 약한걸 떠나서 게임이 길어지니까 상태 이상 걸려버리면은 랜덤성도 짓고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죽기 전에 죽인다 입 입 입 닥치게 그렇지 신문 걸린거 맞냐 좋아요 야 이거 어떻게 경험치 많이 주냐 레벨을 받은거 아니냐 이러다가 너무 경험치를 너무 경험치를 여기 이번 언더다크에 와서 먹은 경험치가 너무 꿀이야 엘더 있어 같이 가야겠다 그러면 엘더가 있을 줄 몰랐네 야 그런거 쓰지마 못살겠다 진짜 진짜 야 뭘 봐 아 이거 쓰지마 이거 써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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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쟨이 안되지 쟨 돼서 싸우는거까지 계산해서 온건데 다 돌았죠 이걸로 아이 그래 쟨 됐네 여기서 쟨 되는구나 만원 사천인데 쟨 되면은 개꿀이죠 솔직히 마인드플레이어보단 약하거든요 야 에드윈 너무 괴롭힌다 야 발리가 발리가 마탱이 갔다 야 걸어줘 괜히 가서 쳐 맞지 말고 빨리 걸어줘 아 이걸 안풀어지냐? 공항에 안풀어져? 아 이렇게 상의 주문인데? 5레벨 주문이야 사실 이제 공항은 안되네 역겹지 않습니까? 즉 게임 한두개씩 막아놓은거 여기서 먹은게 그래서 뭐야 나는 아 반지 하나 먹었군요 너건 아뮬렛 한턴 동안 이제 수많은 상대 이상들을 면역해준다는 능력이네요 어 좋은데 너가 껴라 이거 무슨 목걸이야 아 이런거 끼지마 쓰지도 않을거 끼고 있어 넣어놓구요 변인의 전 같은거 안쓸거 같으니 그냥 파란색으로 넣어놓을까? 좀 쉬었고 이동합니다 상태 이상 던져 제일 싫어 미치겠어 진짜 할 때마다 밖에 있던 분신 사라진거죠 이쪽 라인 여기 마인드플레이어 동굴이었을거에요 여기 마인드플레이어 동굴이었을거에요 여기 마인드플레이어 동굴이었을거에요 얘네 얄짤 없죠? 투기장 노예들의 영상에 당신의 머리를 가득채웠다 한쪽은 비올더 가우스 한쪽은 마인드플레이어 극혐이야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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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극혐 시간이 지나면은 설명한 녀석이 나올겁니다 약간 형식이 다르죠? 평소랑은 여기를 깨면은 뭘 받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이게 이 맵이 형식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맵 내가 그래서 야 이런것도 돼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즐겨보죠 언제 언제 건조줄거야? 뭔가 해야되냐? 자고 일어나야되냐? 저장 안되죠 저장이 너무 자주 안되니까 의심이 경기정에서 싸워야된다 음... 지금은 저항하지 않게 해서 첫번째 대결의 시작이다 약간 블랙핀 냄새나죠? 어우야 대전상대 1라운드 대전상대가 아니야 이거는 야 강력하죠? 내가 뭐 걸어줄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쎄서 실천 걸어줘 뭐있어? 아니지? 어 깜짝 놀랐네 이겼지 한번 그럼 다음 전투가 시작되면 와서 말해주겠다 아이템으로 이제 치유물약을 주면서 이거 넌 짓이 얘기하는거죠 어 너가 쉬고 싶겠지만 쉴 수 없어 이런식으로 그쵸? 내가 잘 듣는게 비코니아 이거 걸린건 좀 큰데 비코니아가 혼란 걸린거는? 혼란을 풀어줄 녀석이 비코니아인데 이거 좀 심한걸 아퍼 하지마 좋은거 끼워줬어 감속당했어 많이 받았으니까 써먹어라 지금 많이 먼저 먹겠냐 좋습니다 감속증 풀어주면 안될까? 준비 미리 해놓을까? 걸어오는거 보이면 준비하자 쟨크 저의 힘을 follow 제느랑 여기서 싸우진 않는데 투기장에 싸우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놓죠 최소한 여러번 써도 되는 것들은 써놔 이런것들 이런것들 너도 방어의 조화 같은거 방어의 조화는 좀 시기상조인가? 너희도 잡혀왔냐 미개하게 미개한 놈들 미개한 놈들 어깨 힘주고 다니다만 사령관에게 우리 바다에서 우리 습격했던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미개한 놈들 다음 전투를 위해 명상을 해야된다 우린 끌려가고 있다 바로 싸우러 갑니다 나도 나도 끌려갈거야 아마 다음 쟤네랑 싸우지 않을까? 나 누구랑 싸웠지 기억 안나는데 다음꺼는 되게 이런거 신기하지 않나요? 나 그 오징어 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사육하면서 어 투기장 이제 이런걸 즐긴다는게 되게 신기한게 얘네 길바닥에서 한마리씩 나오는 애들인데 무덤에서 튀어나오고 막 멍청한 놈들인줄 알았는데 집짓고 이렇게 산다는게 얼마나 참신합니까 너희들 우린 싸우고 우린 싸우고 우린 싸우고 우린 싸우고 흰 무라차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 같이 일합시다 포프 풀리잖아 빨리 와봐 개 쓸모없는 놈들 아 풀려버렸어 아 나 그냥 안쓸래 바로 싸울줄 알았는데 좀 비교적 저장도 안되고 말이야 지쳐 이러다가 가속 걸어서 가속 근데 되게 오래간다 레벨 높아서 그런가? 간속 들어왔네요 고맙 일단은 뭐 별로 그렇게 센 조합이 아닌데? 감속자 일단 죽여 눈앞에 있으니까 법사가 없어 그냥 우린 증오스러운 일리시드들 상대하겠다 라고 하죠 이야 볼까 한번? 여기서 열심히 싸우죠 얘네가 너희가 아무리 해도 일리시드는 못 이길텐데 쟤네 나도 좀 힘들어 풀포포 안하면은 피곤해졌어 우리 애들 아싸 대기 대기하자 피곤하대잖아 괜히 가까이있다 상세상 맞지말고 이동합시다 여긴 막혀있구요 벌써 끝났니? 아니지? 백날 싸워봐라 그렇지 이거 뭐야 500원 오우거 한 마리 야 옛날에 그 처음 발로서 초반에 오우거 약간 압력 있었는데 지금은 가차없지 왜이렇게 세보이지 근데? 이럴 예정이 아니었는데 어 제법이잖아 어 제법이잖아 어 제법이잖아 야 너무 빠른거 아니야? 상위 상위 걸어야겠다 감속 그렇지 열심히 때려봐 와 되게 튼튼하네 의외로 어어 경험치 많이 준다 어 감독할만했구나 어어 야 의왼데? 이 정도 일출이야 함정 없지 어어 야 다 나왔네? 으흐 이거 어떻게 합치지 근데? 이거 가 아닌가 연동되는게? 모르겠어 가자 안 열려도 상관없어 열쇠 같은 것도 안 줬는데 그냥 다 열어버립니다 게임 수준 응 응 응 응 뭐야 아 저기 아직 갈대 아니야 어 가면 좀 귀찮아져 됐다 세이브 했고 내려가자 주인공 먼저 가 대장이 먼저 선수석에서 가야지 여기는 애들이 이용하는 거였나? 젠 대가지고 기다리고 근데 자이라가 지금 방표를 바꿔야죠 일단 얘네부터 죽이자 하나씩 끊어먹습니다 아 한 방 한 켜면 안 남... 역시 랜덤 게임이야 주사위 굴림을 잘해야 이길 수 있어 뭘 봐 가속 걸고 한 번에 가자 가속이 좋긴 하구나 가속이 좋긴 하구나 언제 써도 만족스럽다 진짜 아주 그냥 아무도 안 걸렸으면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 좋아 노예 노예 지도자 지도자 녀석이 다 같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나 아 이쪽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와봐 빨리 와봐 빨리 그렇지 이거였나? 여기서 정신 지배하는게 나왔나? 이리 와봐 플라스크 안에 액체를 담았다 일리시드 혈청 어 이거 어떻게 쓰는거였지? 어... 정신 지배하는게 이게 아닐텐데 일리시드 혈청 저쪽에 가서 한 번 쓸 수 있나 봐봐 여기서 대화하는 이벤트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혈청으로 어떻게 하는거 아니었냐? 어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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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를 넣었구요 일메이터께 감사드립니다 악몽이었어요 언더다크를 모험하기 위한 원정대에 속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죠 하... 머물렀습니다 마인드플레들이 우리를 기습했다 지 여기 왜 온거야 위험한데 변태들인가 봐 나 오늘 자를거 없네 아 있구나 탈출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 여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소 우리 옛날길만 찾아낸다면 내가 아는 장비창고가 있습니다 음... 그래 오는거지 일로 쟤네가 저기는 일단 노예해방은 끝났고 어... 바드 전용 아이템 나왔네 안쓰는거 나왔죠 헤어달리 쓸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 저렇게 보면 아이 왜 이렇게 자꾸 잘 썼어 너 이거 아이템 지금 우리한테 주겠다는게 아니지 창고로 데려가겠다 그랬지 이 방의 기계가 조종 서클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안다 어 여기 나왔다 이거였나봐 서클렛 두개나 줬냐 이거 어떻게 썼지 그냥 갔다가 댔으면 됐나 어... 이 방이었나 어딘가에서 마인드 플레이어를 데려다가 이 문을 열었던걸 기억을 하거든요 어... 이건가봐 어 그쵸 이걸 여는건가봐 데려와서 너가 가서 그럼 데려와야지 바로 걸어 그것만 한 번만 안 걸리면 돼 내꺼 됐죠? 야 이거 너무 경험치 후하게 주는 장소에 왔어 저기 먼저 열어보자 여기는 무조건 확정이니까 빨리 와봐 뭐 좀 열어봐 열 수 있으면은 딴거 안되네 빨리 올라가봐 정 진짜 귀찮을 때 그러기엔 좀 수가 많죠 자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 열렸다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세는건 좀 오반데 다시 빼서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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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나오잖아 뭐 나오잖아 어 야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데려와 데려 우리 함께 데려갈 생각은 추호도 없겠지 난 그걸 기대할 정도 순진하지 않아 믿지 못할 줄 알았다 시험받게 될 거다 시험받게 될 거다 엘더 브레인을 죽일 수 있다면 문이 열릴 거고 아 엘더 브레인 죽여서 눈알 갖고 있죠 잠깐만 잠깐만 진정들 해 아 레벨업 일단 이거부터 죽이고 생각해 뭘 하더라도 내 삶은 죽이고 엘더 브레인을 죽고 생각해 고맙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와 기상캐 갔죠 지금 어 레벨업을 한 명씩 하니까 편한데 4레벨 주문이랑 5레벨 주문 어우 이게 자꾸 이상한 애매한 것만 나오냐 3급 저조 돌...갑옷 돌파 신탁 돌파가 낫겠지? 한 번 한숨 때리고 여기부터 갑시다 마인드 플레이어 잔뜩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헬이고 저기가 나가는 거야 여기들 들어온 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눈알 있으면은 촉된 마법사 잠깐만 잠깐만 나 눈알 가져가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브라 힌트도 없는데 아들을 찾아야 된다 쓸데없는 캐스터만 드럽게 많네 운버헬크랑 마인드 플레이어 야 너무 심각하게 센데 이거는 좀 야야야야 얘는 왜 안 데려왔어 아 죽잖아 이러면은 참 아... 너무 끔찍하다 진짜 얘네 종종 이거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 후방 데미지 한 번 꼴아볼까 한 번 그러면은? 암살하고 와라 아... 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나오네 아... 아깐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은? 아 뭐 저렇게 나와 해골함정 해골함정으로 죽을까요? 해골함정 자체가 있나 지금? 쟤네는 너무 티어가 높은 애들이라 약간 불안한데? 아 3레벨 주문으로는 음... 아 데미지가 낮아서 안 잡힐 것 같네요 아 너 말고 발리가 아 그렇지 내 성굴림 해야지 일단은... 운버헬크 죽이자 어떻게 됐건 운버헬크가 먼저지 여기 뒤로 와서 얘 찌르고 아 그걸 왜 찔러 걔를 깔고 자면은 리젠 되죠 자고 일어나면은 아... 야 주의구 문 닫는 희대의 개지거리를 하는 수 밖에 없겠구만 일단 닫아 일단 닫아 사실 그냥 돌진을 잡는게 최고인데 어어 야 한명정도는 문제없지 한명만 잘되... 아냐아냐아냐 끌고와봐 끌고와봐 그렇지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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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닫어 닫어 빨리 닫어 아니야 죽이고 닫어 어어 야 잠깐만 일렬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비코니야만 안맞으면 되죠 어어 발리가도 빠지고 아 저 집에 걸렸어 야 쎄다 어어 야 만구초짜리라서 엄청 강하네 일단은 얘네 잡고 됐다 아 얘네한테면 맞아도 데미지 안들어오죠 운벌크 한놈 남은거 같은데 짜식 이거 혼자서 요런데 밖에 있었어? 너무 너무 싫어 쟤네 마인드플레이어는 이게 랜덤게임이야 쟤네는 내성굴림 화면은 안맞고 아 집에 이거 혼돈으로 못풀어주냐 풀기에는 너무 좀 그렇게 시기한데 집에 주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풀렸다 이게 풀 저것때문에 풀린게 아닌거 같은데 어차피 풀렸으면 됐어 따라와 법사조합이나 약간 이제 폭딜조합이면 저런거 그냥 쉽게 제압하는데 오히려 약간 물리작을 싸움하는 적들보다 훨씬 쉽게 제압하는데 내가 이제 힘싸움하는 조합을 했더니 쓰읍 아주 나야 뭐 이제 영상감으로 쓸라고 좀 길게 싸우는게 보는 맛 있잖아요 한 조합인데 어째 아휴 끔찍하네 진짜 야 아휴 천천히 올테니까 걸어놔 미리 와워브 해제를 안되겠죠 마인드플레이어 전용기술인데 애초에 해제 시전 선딜 들어가기 전에 한 대 맞으면 죽어요 네 그래서 와워브는 해제하고 뭐고 그럴게 없습니다 재수없게 법사 둘거리는건 아니지 그치 안되네요 와워브 해제 아 이거 이렇게 아야 일단 널 보내 야 안보일거 아냐 뭐 보여서 오는거야? 보여서 오는거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우이씨 야 야 걔는 안돼 걔는 안돼 일단 멤버 다 모아 그렇지 역시 그냥 힘으로 잡아야겠다 편하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힘들다 내 파먹기 전에? 점사로? 점사로? 둘이서 파먹으러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이거 쟨 감속 걸어 그냥 감속 걸기 전에 파먹힐거 같은데 일단 걸고 이리로와서 얘 노려 아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거는 팔라딘인데 이정도면 어떻게 해 이거 경로로 막을 수 있나 저거 근데 아 이거 위치좀 봐 그렇지 잡고 문빨게임 아 수명 추억자로는 못잡아요 음 지금 있지도 않고 걔는 소환주문일거에요 내 기억이 맞다면 걔가 얘보다 약하기 때문에 못잡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녀석이에요 아주 강력한 녀석이에요 이 게임에서 19,000 뜨는 녀 아 뭐야 아 여기 있었지 마인드 플레이어는 거의 톱 레벨이기 때문에 태어난 용기다 내용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소금물 물약 이런게 다 있었나 초능력 면역 아아 드디어 기어나왔네 이씨 더 가져가 하나밖에 없니? 이거면 이제 비홀더 방패 마냥 쓰면 되겠는데 일단은 보내서 열고 아 이게 길이 후하냐 못 가게 해줘도 되는데 나 자연스럽게 다 가게 해주는 거야 아 하 너가 무쌍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음 분신도 소환하지 말고 향상된 걸로 갑시다 자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그치 운버헬크만 죽이면 돼 운버헬크도 초능력인가? 아우 야 더럽게 많네 진짜 혼자 되냐 근데 안수치료 있으니까 어떻게 될 되겠지? 능지 야아 그렇지 힘으로 제압하라 이말이야 자이라 정도는 가져야겠는데 우리 원거리팀 도와줘 그렇지 넌 가까이 가지말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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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너무 좋다 야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아래 위 아아 운버헬크 하나 아 그렇지 너무 좋네 아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지 이런거 버서커로 얘도 면역이야 초능력도 버서커가 거의 다 면역인건 기억하는데 쓰러짐도 쓰러짐도 비면역 아니었나? 에에 약간 몇개 안되는걸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적들이 쓰는건 거의 다 면역이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제가 그래도 버서커를 좋아하죠 버서커가 이제 능력이 고정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체력이 고정으로 올라가고 마인드 플레이어 자신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나 이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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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기 아 다 와봐 이게 버서커 능력이 고정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체력이 고정으로 올라가고 나름도 지금 군림이죠 근데 오히려 후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상태이상 면역 플러스 또 이제 힘같은게 맥스치까지 아이템이나 능력을 올려버리면은 유용하게 쓰이죠 그 고정으로 아이템 매일걸로 올라가는 능력이 난 버서커 정말 좋아합니다 아윈드도 버서커를 깼고 블랙핏도 버서커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조정띠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냥 조정해서 데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식별하구요 화재 50% 반지 없는 녀석 주면 되겠다 이런 근접에도 주거나 좋은 반지네 지배 내성굴림 없음 내성굴림 없이 지배를 한다고?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지? 지배를 풀 수 있는 녀석이 자이라는 못 풀잖아 혼돈 명령 없잖아 자이라는 수리위드라서 그쵸? 그럼 지.. 얘를 줘야지 그러면은 자이라 를 애매하기 좋은건 안네 이거 한번 껴봐 야 데미지 차이가 좀 심하긴 하다 저것도 힘으로 던지는건데 이거 열려면은 마인드플레이어 하나 꼬셔와라 뭐 이런 말인거 같죠? 또 있고 열어줘 어우 진짜 열어주네 진짜 되게 쓸만하다 야 앞에 뭐 문 또 있나? 이것도 이것도 뭐 니가 열어야 되냐? 일단 가서 열어봐 어 이거 그냥 여는거네? 너 필요없네? 죽으면 되겠네? 그렇지 소설어는 그 블랙패트에서 했습니다 서로 좋긴 한데 전 메인캔은 전사가 좋아서 아 아 이거 좀 싫은데 나 진짜 이 랜덤게임 너무 극혐이야 너 혼돈 걸고 이거 초능력 근데 이게 봐봐요 암시 헌옥 지배명령 수면 혼란인데 초능력으로 뇌파먹히는거는 이것도 가능한거야 모르겠는데 난 이거는 일단은 뭐 쓰긴 할거구요 뭐 이거 한명만 들어가냐? 잠깐만요 한생명체 그럼 당연히 주인공 걸어줘야죠 주인 걸고 일단은 센놈부터 이것도 걸어버릴까? 근데 주문공고 안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또 의미가 없지 아 저기 가속이 지금 없네 아 저기 가속이 지금 없네 자 일단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아 그럼 좀더 적응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잠깐만요, 무슨 말이죠? 아, 그런가요? 아, 잘 모르겠는데 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인종이 다르니까 닮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빈디젤이랑 빨리 가랑 하... 버틸 수 있냐? 야, 뇌골렘 뭔데? 뇌골렘이 진흙골렘 끓이면 못 이겨 아, 일단 때려봐 어떻게, 어떻게 죽이고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브레인이구나 아, 이게 전체가 저기구나? 이미지가 안 나오는게 아니라 도망갈 수 있니? 도망갈 수 있으면 모른다 이거,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일단 얘 즉사는 안 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 뇌골렘이 약하네? 네, 계산을 깨고 야, 이게 카르소빌인가? 엄청 세네 형, 내놔 이거 뭐냐? 뭐 이렇게 많아? 이거 팔 수는 있냐?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아, 탄환이구나 이거는 버려 내가 쟤 줄려고 갖고 왔는데 뭐 필요도 없겠다 아, 이거는 그거죠 가는 거 여는 거 야, 보석주머니가 다 찼다고? 이거 좀 오반데 야, 이거 저게 많이 먹긴 했나보다 파란 거에 넣어 잡을 수 있지? 아, 잠깐만 스키 철테 아니면 안 들어가나 보다 일로 와봐 일로와 딱 붙어 딱 붙어 딱 붙어 빅콘이야 빨리 붙어 아, 이거 붙을 필요가 없구나 너가 내가 이미 소리 하나 재겨놔, 철테 때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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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더 줄어들어 버릴 줄 알았다고요? 뭘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할 때 약간 좀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녹화 짜를 요즘 녹화 이제 편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방송 채팅창 읽다 보면은 뭐가 좀 앞만 물리더라구요 열어줘 이게 다야? 아, 보석이 보석이요? 아, 전 보석 가서 잘 챙겨갑니다 잘 주워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 괜찮다 이 조합 아이템 어, 골렘 제거용, 트롤 제거용 아, 전 보석이요 개인적으로 돌입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애 감속 있지 불로 툴을 제거하지 골렘도 때리지 건방 전사해서 돌입기 들고 방패 이제 발더란의 방패 물론 힘 떨어지긴 하지만 들면 너무 별로서 좋은 것 같다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이게 나 별로 그렇게 좋은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빛을 졌습니다 기원합니다 어우, 명성상승 너무, 너무 착하게 살면은 나가거든요? 아, 근데 이정도면 괜찮겠지 야,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 가져갈게 없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됐다 그냥 가자 좋은 거 주지 않았어 내가 지금 까먹고 안 갖고 갔나? 상태 이상을 하도 걸려서 지금 멘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마법을 구매를 해서 아, 18,000원은 있네요 뭐 보석 판매도 하고 한번 싹 세팅하고 가야겠다 이제는 위로 올라가면은 이 맵 끝나죠 어,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기스 한 끼다 뭐해 봐 이 정도면 되겠다 , 내가 알려줘 그걸 준건... 사일문 하바리안이야 아...사일문 거짓말을 한 거야 아 나 죽기 싫은데 미쳐낸 새끼들 어차피 너흰 죽을 운명이었어 얼마 잘 써놔 볼까 어쭈 선버프를 걸어 건방지게 제법 깜찍하게 싸울 줄 아는구만 아 에두윈 걸고 나갔다 다행이다 너가 남아있으면 돼 에두윈 뭐 공포 걸렸냐 혼돈 걸렸어 하 아 귀찮은 녀석 이모에는 좀 곤란한데 에이거 자유행동은 되면서 도중에 하면 안되는구나 아 얘부터 죽여라 이모에는 죽겠다 전사게 전사들이 지금 못쓴거야 스페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불편하네 파멸 하나라도 넣을걸 칼날 하나 걸고 아냐아냐 이거 걸어서 이거 걸어서 전사처럼 싸우자 발리가도 지금 수면상태고 자이라 있고 파멸 하나 있네 얘는 감속 이거 걸고 그치 빨리 잘 싸우죠 핀코니얌 몇이야 마이터타코 마이너스 1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המש 없구만 겸씨는 잘 줬으니까 자 여기는 캐스트 깨는건 좀 그렇고 일단 빨리 진행해서 메인 위주로 가겠습니다 조이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상 넣어놔 이거 어떻게 완성시켰더라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아 몰래 넣어놔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주나? 인프대장장이가? DAC에서 일단은 꺼낼 수 있는거 다 꺼내봐 로그스톤 6개나 있네 참 별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 귀찮아 아무리 옛날 게임이어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됐다 도움이 되어야지 도움이 되어야지 야 이거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짜잘한 것들이 돈이 좀 되긴 하네 야 이거 끝내주는데 로그스톤? 다이아몬드가 너무 헐값이야 야 17,000원이라고? 17,000원 너희가 갖고 있긴 해? 이렇게 된거 넣어 해주자 어 주문 저장 이미지 투영 뭐 집단 투명화 경험치 매겨주죠 이거 매겨서 석화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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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만 해제 되잖아 내산굴림 판정 안들어가다 뭐 당연한거죠 아 이미지 투영은 필요없어 솔직히 안써 경험치 매이기는 좀 아깝고 솔직히 마인드 플레이어 가서 잡으면 이게 세배는 먹는데 집단 투명화 필요없고 하나 가져갈까? 아니 안쓸거같은 7레벨 주문이면 너무 귀중해 일단은 하나 가져가 석화해제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아 좀 상위주문 좀 한꺼번에 좀 해방해주지 야 주문방패까지 필요없지 어그로 분산해주면 되는데 어 쟤를 안시켜놨어 됐다 그러면은 아 이거 아 갖고있어 갖고있어 갖고있으면 좋지만 뭔가 또 사기당한 기분인데 아닐거야 아 전사상태라서 지금 안되네 어디 이거 걸어주고 오우 가서 빨고와라 한번 빨고와라 한번 마인드 플레이어 셋 쪽 빨고와 에이 안 나온척 하지말고 쟤들거 다 알아 자 나왔다가 다시가면 에이 또 장난친다 또 다른거 다 그렇지 이게 진짜 미친 게임이라니까 빠르게 죽여 시간 아까워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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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좋다 야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누구 업했어 자기가 스스로 먹었네 타코하나 이삼 주문 안수치죠 사실은 나는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신성한 일만 있으면 돼 혹시 우리가 도관 하나만 가져가자 3레벨 주문해서 투명하이자 넣었구나 내가 잘 넣네 질병치료도 괜찮죠 어 마비제거 가 이렇게 좋았다는거를 깨달았으니까 마비제거 넣읍시다 좋네 상태에서 안걸리는 녀석이 마비제거를 들고 있어야지 아 이런거 좀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거 잡을 짬이 아니거든 안 되겠구만 이거 걸어다 미리 가서 이게 뭐니 270이 뭐냐 아 참 갑시다 오늘 방송 너무 편하게 하는데 지금 빨라가지고 뭐 자를것도 없어 어디 여기 길이 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였지? 아 이쪽이었구나 여기가 어두운 동굴 아 여기가 여기가 드로우집이고 어 저기 그 여자있던 데로 기억을 합니다 드로우집 먼저 가볼까 그럼 왜왜왜왜 보고 도망가는거야 이제 기분 나쁘게 가서 죽여보자 한번 잠깐 먼저 먼저 눌러봐 됐어 그럼 갑시다 이걸로 저쪽 맵 다 밝혔고 여기만 가면은 이제 싹이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이제 보면 알 때가 됐죠? 이 위치만 봐도 이제 딱 감 오죠 어 당연히 그레곤입니다 다 떡볼이 생겼어 사는 데가 아 더워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영광이다 레이디 넌 정말 멋지다 초롱초롱한 높이서 알랑거리는 것을 볼 시간은 없다 내가 한단 말 잘 들어라 어느덧 통하는 통로가 있고 고대 신전 있지 다른 곳에 신전이 있지만 이것이 맨 처음일 것이다 아 무엇이 맨 처음이야 음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이런거는 읽을 필요가 없는게 나중에 캐스트 본 다음에 목표만 읽으면 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 보드위어 좋은 이르니쿠슨 들어와 거래를 한 것 같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준다고 하죠 갑시다 가서 얘 뭐라 그랬더라 알을 가져오는 거였나 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리떡으로 이렇게 갑니다 읽어보면 되죠 이런거는 저거 읽는데 걸렸을 시간을 이거 하나로 다 마감되는데 이거 하나조차 더럽게 길죠 알을 찾아달라 그러죠 여기까지부터 읽으면 되죠 음 갑시다 쓸데없이 길어 미트롬의 남자들 당당하게 서러 도박힘 당당하게 서러 도박힘 아 내가 이 벌레같은 남자리 말해볼게 우드 채드 나섰어요 이거 어 드디어 도움이 되는구나 가자 드라우의 기지로 왔습니다 여기도 다 털어버리고 할 수 있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듀얼의관 있네 아 나약 아 번역 잘 된걸걸요 어 엄청 열심히 했잖아 딱 봐도 노예는 재산이다 뭐 그건 나의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 싸우고 있죠 노예 한 분 죽이지 말라고 뭐 어렵게 볼 거 없이 그냥 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기억이 왔다면 너무 오래 지나거나 뭐를 하면은 안턱으로 기억하고 이게 뭐 캐스트가 이것저것 있는데 고민 좀 된다 그냥 갈지 말지 참 잠깐 아 고민 좀 되네 그냥 다 관두고 그냥 메인눈 달리지 어 트롤 트롤 운벌크 이렇게 있죠 드로우 월팟이요 튼튼한 놀이 하나 있습니다 500골도 되겠습니다 트롤 한 마리가 있구요 영혼 트롤 한 마리가 있구요 운벌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대충 이제 보이죠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는지 드로우들이 놀이 제일 약하고 트롤 뭐 영혼 트롤 솔직히 놀이 트롤이랑 250번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는 놀도 제법 쓸만한 녀석인 것 같다 놀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영혼 트롤은 나름 스펙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운벌크보다 훨씬 영혼 트롤이 겸치는 더 많이 주지 않나 영혼 트롤 꽤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운벌크가 훨씬 비싸네요 하긴 뭐 범용성으로 생각하면 운벌크가 짱이지 걔는 분리 데미지도 쎄고 상태상까지 거는데 돌라파돈 시녀 감독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숨 때리고 갈까? 한숨 때리면은 그 순간에 그냥 풀리던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도 뭔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무슨 이벤트를 할 수 있던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욕정위방? 자 이렇게 왕족처럼 아야 왕족처럼 잔다 30원이야 알았어 가자 그냥 지쳐있으면 약해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뭐 감안해야지 이 정도는 뭐 수조들인 내가 싸우겠어 이 정도 갑시다 혼자서 충분하다 아 취소 으흠 혼자서 충분하긴 하지만 도움은 받아야겠구만 아 운벌크하는데 걸리면 안되지 내성 지금 몇인데 열어봐 열어봐 코에 닫았어 그거를 또 하네 바로 찢는다 1500원짜리라고 이게? 야 솔직히 1500원을 운벌크 하나 살 수 있으면은 대박이긴 하다 발더스 게이트 1은 운벌크 한 10마리 있으면 정복할 것 같은데? 참 그렇잖아 솔직히 스펙 생각하면은 운벌크 열 마리면은 사례목 파티도 잡겠구만 다른 노예도 준비되어 있어 나바스와 싸우겠어 딱돼 소환되는 순간 바로 근접해서 때릴 수 있게 야 무려 악마지만은 카발리언 추가가 있죠 성검 아이템은 혼또 나간테 5회 추가 피해 16,000개 넘치 달달하나 달달해 다음 법 풀리기 전에 사후확인 향상된 가속이 없고 왜 안나와 뭐야 나 이거 가졌어 뭐야 아 나왔다 나왔다 천천히 꺼내 천천히 꺼내도 내가 이길텐데 왕자님이네 나약한 녀석 2천밖에 안주네요 오우 예스 열어 너 뭐 좋냐 너 뭐 좋냐 근데 꺼내봐 아 중요한게 없다 잠깐만 천천히 나와도 돼 어 천천히 나와도 돼 그렇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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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환해봐 물을 잠꽂으니까 소환이 될텐데 야 나 풀피야 빨리 나오라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한번 빼줘야되는구나 너무 빨리 왔나봐 비올더 잠깐만 비올더는 비올더는 조금 선 넘는데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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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그렇지 만사천 아 달달하죠 야 다음 가문에 대해서 세력 싸움의 끼라 그러네요 가문에 대해서 더이상 싸울 노예가 없다 데스파라 가문에 대해 알고있나 데모가 이끌고 있다 아 피난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그게 당신하고 장담할 수 있다 전통력은 분명 그 이유가 될 테니까 음 드래곤에 대해 알고 있어 드래곤이 이제 자기 알을 가져가서 드로우드를 공격하고 있죠 아 너 투기장에 들어오면 나랑 싸울 수 있어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피지긴 자식 저거 안되겠구만 얘네랑 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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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자서 풀린 다음에 그냥 다 때려 부를 수도 있고 내 사원에서도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훔쳐서 다 때려 부수도 되잖아 자자 우리 만전을 기해서 다 죽여버리고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자 이런거는 가끔 힘으로 해결해줘야지 야씨 조법싸움 극혐이구요 야! 한숨 자자 아 안되는구나 자녀석들 때문에 아 죽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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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몇 시간밖에 안잤어? 좋습니다 가죠 그럼 뭐 좀 물어봐도 되겠나? 제 주름이 무슨 뜻이야? 일단 가자! 아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데 드로우 전부 죽여버리면은 얘 뭐라 그럴까? 비콘이야 좀 궁금하네 그러면 걔 아들은 어디냐 여기서 하나? 마인드 플레이어는 왜 있는거야 여기에 소리 왜그래 사원으로 갑시다 사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딱 위치도 딱 멀죠 뭐 누구 지나갔었어? 나 못봤는데 갈래 빨리 진행합시다 버프 걸고 싹 손모까지 대면 되는건가? 롤스의 시녀 을의 경비병 집행인 으흠 이거 열면 그 순간부터 싸움 시작이었나? 하 버프 걸어도 뭐라고 안할거 아니야 카올로우저도 없잖아 있어도 다 죽는거야 이제 나 강해 자유라 못썩길러 이렇게 아 왜 들고 있어 거를 아냐아냐아냐 일단 소환부터 해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게임 박살을 낼거면은 소환해야지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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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ya 아오 어디 보자 아오 이 정도만 걸자 과하면 안이하면 못한 법 가자 열어 롤스야! 잠깐만 여기 아니야 저기였나? 데모의 경비병 경비병 죽이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잠깐만 아닌가? 전부 죽여! 경실로 바꿔 바퀘트 넘류보다 약해 전부 죽이면은 그중 몇 명의 열쇠를 갖고 있을 것이다 데모 죽여! 헌벙진 녀석 건방진 녀석 쌍돌이 깨난이 건방진 녀석 이리 아이템 빵빵한 것 봐라 어 조금 쎈는데 이야 장비 빵빵한 것 봐 일반적인 다른 곳의 경비랑은 차원이 달라 다른 차원의 생물들이야 날 굳이 안 보내주겠다 이거지 뭐야 나가 다 힘으로 따버려 누구놈의 집인지 몰라도 들어가 어쭈 가드 올렸다 이거지 응 다 풀렸어 좋아 에 와봐 다 죽여 다 축축 가자 축축 어 지금 가속 풀린거임? 개오바임 개오바임 네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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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불러와 다 덤비라 그래 어우 짜식 꼬레 양손무기라고? 어어 얘네 장비는 약간 특이한데 약간 특이한데 봐주겠네 여관 주인 자네는 봐주겠네 여기 남해 동네에서 모습까지 감추고 캐스트를 깰순 없지 와아 짜식들 깜찍하구만 아주 어딨냐 지금 여깄냐? 침묵시켜 딱 봐도 느낌 안 좋다 야 좋아 감속 걸어 그렇지 에두윈 그렇지 벌레 갖고 재죽여 재죽여 야 번개 왔었었어? 자유라 빼고 그렇지 다 쓸어 담아 지는지 알라딘인지도 구해줘야 되는데 아 아이 가난한 놈들이구만 야아 잠깐만 이거는 시정이 필요한걸 어우 야이씨 뷰티 뷰티 하잖아 슬슬 법사한테 기회를 주지마 아 그렇지 열어줄까 이제 대화 안될거 아냐 자는거 같다 멍청한 생물이구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 내 시대가 왔다고 내 시대가 빨리 이동하자 달걀 가질러 가야지 달걀 가질러 가야지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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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구해주려고 했지만 구원받기 싫다니 뭐 별 수 있나 여관주인 정신 지배한 다음에 잘 수 없을까? 어 그런건 안되는거야? 그런 상급 두뇌플레이는 안되는거야? 야 저주 걸린것 봐 발리가 와봐 자이라가 갖고있지 집에 지팡이 아 잠깐만 지팡이 갖고있잖아 믿다 21번 쓸 수 있어 그런 두뇌플레이는 안되냐? 에이 씨 널 죽이고 이곳을 내 거처로 삼겠다 건방진 녀석 응 안되는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되는구만 졸지마 졸지마 됐어 이미 지쳐있어 지쳐있다는거 더 지칠일이 없다는거지 다 밀어버리러 간다 이모엔 너무 느리다 야 잃을 게 없는 지칠 게 없는 지금 버프 걸어주고요 아무것도 없냐 침대 옆에서 휴식 안되겠죠 한번 해보죠 그래도 여러분이 얘기를 했으니 오우야 되네 이거는 침대가 아니라 여기 맵이 되나보다 그렇네 좋은데 요새 구하는 게 이렇게 해서 구해지던가 알 구했던 거 같은데 다 올라가 보자 그 롤스 뭐 톨스? 누군데 걔가 젤라트가 한번 선술집 기억 안 나네 가자 위층부터 가자 우리 아무도 없냐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넓은가 했는데 이런 구조구나 어 어 쓸데없이 이렇게 넓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거미 같은 거 있어 야 길에서 거미 키우는 거 너무 혐이다 거미 아 시범 거미밖에 없는 거야? 아 여기 여기를 어 야 잠깐 뭐야 쟤 야 카르미솔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지 너 나름대로 특이하게 10미터 갖고 있네 가자 여기도 갔다가 여기 안 들어간다나? 두 번째 거 콜루의 집 진정하고 콜루의 집부터 가자 이거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안 뜨지? 이동하는 게 여기 맞잖아 콜루의 집 콜루의 집은 아 돼서 들어가지마 여긴 여상전사협회 여긴 여상전사협회 일론 들어가지는데 어 망토 나왔네? 야 숨결내성 6이라고? 먼지로 변하는 건 똑같네요 뭐야 먼지로 변하는 망토를 왜 끼는 거야 이씨 어 어 이거는 아니야 쓰레기 결계석을 찾아라 어 들어왔잖아 일론 가봐 혼자 싹 뒤지고 와 여기 뭐하는 집 구석이냐 대체 얘네 집에 저런 걸 왜 갖다 놓는 거야 잠깐만 아 뭐 저런 걸 갖고 있어 아 뭐 저런 걸 갖고 있어 가자 어 나도 너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전에는 뭐 지니랑도 만나서 뭐 똘이똘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밋밋한데 지금 어 열렸다 그냥 열렸어 그냥 열렸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어 배아퍼 저기로 가봐 저기 맞나봐 야 너무 아깝다 진짜 좋은 장비들인데 어 밖에서는 진짜 돈 주고도 못사는 장비들인데 지상으로 나가면은 가로가 된다니 언더다크는 진짜 오면 안되는 곳이다 어 드로우들 강하지 전투적이지 전투종족이잖아요 투기장같은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 플러스 장비 개빵빵하지 이런 괴물들 사는데 오면 안되지 잠깐만 치소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좀 충격적인걸 이거는 가볍게 버프 걸고 가자 뭐해 뭐해 이게 왜 730 빠져있냐 물리개통만 때리니까 물리개통 쪽으로 방어 싹 하면 되죠 너는 전사화를 해 그냥 아싸지 어차피 내 생각에는 뭐 없어 너로 가속 걸고 자 가자 한바퀴 싹 돌리면은 한순간 점사 아냐 이거 카로스메로 들어갈겁니다 플러스 5짜리 대검이니까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쳤어요? 돌피부 써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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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임 그렇지 오히려 잘됐어 오히려 어그로 잘 끌어졌어 야 레벨업 누가 누가 레벨업했어 아 발리가 3레벨 주문하나 타코 하나 감소 타코 감소하는 것만으로 감지석지한다 솔직히 말하면은 3레벨 주문이 두개가 풀렸는데 내가 안 넣어놨었구나 이게 왜 가속 쓸 수 있어요? 아 드루이도 원래 가속 쓸 수 있어? 아니잖아 너 왜 가속 쓸 수 있어? 흐흫 어... 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속 가속 쓸 수 있으면은 좋긴 하다 어 투명해제도 있는데 조금 음 조금 미묘하게 좋은 것 같네 곤충 소환 있는 것도 크죠 어 근데 얘는 dps가 잘 나오니 곤충 소환까지 쓸 수는 없고 질병 시료 하나 들고 가고 어 투명해제 8이야 투명해제 쓰지마 어 투명해제 넌 쓸 게 아닌 것 같다 아예 턴이 비면 쓰겠는데 8이면 못 쓰지 가속도 3밖에 안하고 이렇게 가져가죠 알레나 이게 R이야 무슨 파이야 디자인 왜이래 가자 볼일 다 봤고요 밖에 청소 싹 했으니까 미심쩍을 것도 없이 그냥 싹 가면 되죠 자 도착했습니다 돌아왔다 선물을 주겠다 소용센을 준거니 진짜 실화니 비상으로의 길은 열렸다 행운을 빌겠다 일본 십덩 만화 마냥 여자로 변했어 어먰 세뇌는 머라고 좋은게 있어서 어 그거 있잖아 그거 솔직히 전사 순수 전사 순수 이제 공에 공 수 계열로 세뇌 쓰면은 기본 타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예 가 중요하지 근데 공예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좋은건지 모르겠어 부가적인 능력이 있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네칼이라는 이 걸작을 거의 30년에 걸쳐 완성시켰다 한정간 마음을 부여했으며 됐어 가자 나가서 저 가로도 변하는거 보죠 망토랑 저거 아 여기로 가는거구나 전에 왔던 그곳이죠 아 이거 나가는 분이었구나 난 드로우들이 순간이동시켜줬던 것만 기억 나기전에 정리 싹하고 갑시다 레벨업도 했네요 아이고 깜찍하게 둘다 했네요 야 경험치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여기 들어올 때 200만이 안됐거든요? 그쵸? 얘가 200만 겨우 됐는데 지금 여기 4분의 1을 먹었어요 이 맵 이 오장 넘어오고 이 맵에서만 여태까지 먹은거에 엄청나게 먹었죠? 야아 완전 양아치다 그냥 다 올려준다는거네 이래요 근데 솔직히 필요도 없는 아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는데 정의의 마법 너무너무 좋다 팔라딘이 아윈데도 5레벨 6레벨까지 쓰는 걸로 알거든요 성적 질문을 아윈데도에서는 이거 쓰면 너무 좋겠다 이거 카이 능력이잖아 최대 해점이면은 켄사이 카이를 쓰면은 카이라는 특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쓰면은 이제 13에서 24만 들어가는 거 재미지가 개사기죠 너무 좋다 야 완치 솔직히 안써 나 칼날 방태도 안쓰고 좋은 능력인데 귀찮아서 안써 좋은거 솔직히 맞는데 귀찮아 산악검을 소환한다 나 이거 좀 해볼래 얼마나 세계로 6레벨에 들어가있냐 이것도 안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구 구 너무 무거워 얘네 줌은 항상 생각하는건데 몸으로 박으면서 쏘라는건가봐 피핀들을 불러냈어 이건 악으로부터 없으면 공격당하죠 근데 5밖에 안되요 죽음의 손가락 음 내섬굴리면 성공해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다 재생 이거 재생 은근히 잘 차거든요 악헌의 방패가 내생을 굉장히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 시전자야 안돼 상징 죽음 짜잘한거 잡을때 좋은데 솔직히 시전시간 9면은 필요없죠 그냥 평타음때로도 시전시간 9 대기전에 다 죽이기 때문에 축복이랑 같은 시전시간이에요 역시 굳이 하자면은 이거 두개야 쓸 수 있는거 해야돼 솔직히 시전시간 5 넘어가면 5도 길어 5 넘어가면 못써 나는 못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죽음의 손가락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옥문도 한번 해볼까 가서 소원하고 도망가는거지 싸구 튀는거지 자 법사 8레벨 주문 두개 8레벨 주문은 처음으로 풀렸으니까 두개가 한컵에 나온거죠 아니냐? 아닌가? 아냐아냐 처음일거야 아... 걷는거 기절 기절은 뭐 이제 체력제한이 있기 때문에 됐구요 분사도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안쓸거구요 이거는 옛날에 썼는데 너무 안좋아요 그냥 화염구인데 그렇게 안좋았던거 같아요 왜 써있는것보다 훨씬 약해 켈벤 보호채책이 좋으니까 어느주정도 안쓰내고 좋은건데 실명 실명 자체가 좋죠 내가 알고 드루이드 주문중에 실명이 이제 확정이고 내성굴림 하면은 안되면은 더 좋은거 쓰느냐 그런게 있었던걸로 그건데 안나온다 레벨이 안되냐 설마? 아름다운 뭐 있지 않았어? 여기 이 게임게 아니었냐? 불꽃시앗 그지같은거 많이 써 하퍼이브 됐고 너나 보자 8레벨 주문은 약간 재미의 이제 축이죠 특수버튼을 사용해서 3개 주문을 동시에 쓸 수가 있다 6레벨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오직 하나의 주문 방아쇠만 소지할 수 있으며 아이코에 사라질것이 이거 쓸 때마다 등록해야됐던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거가 이제 실시간 없이 되면은 너무 굉장히 강력한거죠 당연한거지만 마흡저항력을 부셔버린다 8을 써서 저걸 쓴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거 이렇게 가자 실명 솔직히 좋아 너무 내성굴림 때문에 안쓰이는거 뿐이지 이거 1,2레벨에 있으니까 안쓰는거 뿐이지 원래 좋거든요 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4비트 반경이야? 우리두 우리두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두 포함이야? 6라운드 동안 명중과 방호두에 펠르티를 받는다 아 이거 그래도 써야지 그래도 좋지 주문방아쇠나 등록해놓죠 아 저거 등록해놓고 까먹고 자꾸 안써가지고 내가 계속 안썼던거 같은데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이건 한 번쯤 볼만하다고 봐요 이 게임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잘 안쓰거든요 보통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한번 봐두면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거 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뭐 파괴마법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단순하게 이제 내가 쓸거 등록해도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나 연세번개 3개도 되냐? 잠깐만요 나는 이거 채찍이 있으니까 돌파는 안 넣고 원래 돌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돌파랑 넣고 상급저주 넣고 그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약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감속이랑 돌파랑 상급저주 넣으면 되죠 그럼 내성굴림 떨어지고 방어마법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속도 느려지니까 데미지를 넣겠다 하면 이제 화염고 연세번개 이런거 넣어도 되고요 상위중문은 가야지 반짝가루 솔직히 너무 좋긴 한데 내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세개 쓰는 거야? 연세번개 3개면 꽤 세거든요 이거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세 발 들어가면 꽤 세거든요 최상위 레벨의 이제 몬스터들도 3분의 1은 까이입니다 3분의 1은 큰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궁금하다 한번 해보자 일단은 버프 걸고 가겠습니다 너는 주고 아까처럼 한 바퀴 세팅으로 가죠 얼마 들어가냐? 비콘이야 그러면 야 비콘이야 진짜 오래 걸린다 버프 24에 무조건 20이 들어가는 거야? 야 괜찮은데 타코 2에 괜찮네 이거 주문 생각보다 훨씬 낫네 너무 야빴구나 너를 가자 아직 6초 안됐기 때문에 아 야 왜이렇게 빠르니? 법사 죽여야죠 무조건 하아 써야되잖아 이러면은 아 일단 침 걸어놓고 연쇄번개 먼저 뿌리자 그럼 건능으로 침묵을 걸고요 연쇄번개를 뿌립시다 특성력이었죠 아 이렇게 까먹어요 여깄죠 얘한테 쓰자 궁금해 나갔죠? 오야 야 3개 중첩 되네? 전멸했어 어 야 나 이거 그러면은 실명 안 쓸래 이것만 쓸래 아 근데 저장하는게 불편해서 내가 안쓰긴 하는데 굉장히 맘에 드는데 의외로 한 번 등록하면 다 됐으면 좋겠다 그게 또 편하겠다 오히려 야 이것만 써도 개 대박이구만 여기는 맵이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가자 아 아 나 3개 중첩되는거 예상 못했는데 나는 버그 걸려서 안될줄 알았거든요 아 녹는거 보니까 드로우가 싹 녹았어 우리편 데미지도 안입고 전투 에루 내가 먹었다 겸치 목소리 음침해 아 여기다 뿌려야되는데 연세번개 뭐 썼냐구요? 주문방아쇠 썼습니다 이거 여깄죠 한 번에 나가네요 그것도 역시 법사가 사기야 항상 생각하는건데 주문 너무 많아 주문이 좀 다양성있게 더 늘릴수도 있는데 다양한거 다양한거 충분히 다양하긴 한데 더 넣을 수 있는데 너무 사기 주문을 넣었어 괜히 타코감소에 내성감소 너는 별 바라는게 없어 얘는 13 내밀음 아 드루이드이 많이 허달리는데 이제 많이 허달리는데 더 많이 주긴한다 더 많이 주긴한다 겁나 준다 진짜 겁나 야 착하다 나를 보고하래 나한테 이 위기 상황에서 지들 처먹고 다니면서 의왼데 이놈들 의외잖아 헤헤 에로들이 좀 많구만 들어오는 아이아이아이 왜이렇게 목소리가 울려 드론은 법사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갑바의 주문시점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이제 안받는게 있기 때문에 방해도 안받고 근데 법...어 그C 그 법사가 아니라 사제구나 법사는 뭐쓰지 그 갑바있고 사제가 그거 하면서 플러스 방어력까지 어마무시하죠 뭐 그 돌파를 안쓰고 딜에 추직하면 되니까 드로우 애들 좀 편...약간 좀 조합이 좀 거시게 한거 같애 오늘도 일장 끝냈습니다 엘프들을 보니까 전투가 많이 벌어진 것 같다 에란이 어딨냐 나는 도박힘이오 이르니쿠스를 안다고 에란과 이르니쿠스가 대화하게...아... 나 기꺼이 만나겠소 잘 오셨소 잘 오셨소 대화 대충 합시다 그냥 에란이랑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죠 내가 이르니쿠스를 찾으니까 얘네 이르니쿠스에 대해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이르니쿠스의 일기를 통해서 나왔죠 솔직히 내용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건데 엘프들이 이르니쿠스에게 저주를 걸어서 보드위는 완전 언데드화가 돼버렸고 이르니쿠스는 이제 완전 삐뚤어졌죠 성격이 모데놈 되죠 저주 걸려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난 숨길게 없어 진실입니다 드로우 한패가 아니다 물론이요 내가 이 모든 길로 나는 그 녀석을 쥐기 위해 싸워왔지 당신이 살해 욕 어 안녕히 가세요 음 이제 가도 되겠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주겠소 이 지역에 여행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에요 우리 도시가 그의 소나기에 쥐어 있지 설다네셀라는 그냥 사라져버렸소 음 음 언더다크에서 매된 협정으로 이르니쿠스에게 선동생 들어오러군 약간 성찰력을 준 모양이다 졸라 귀찮죠 유물 훔쳐갔다부터 시작해서 뭐 당연히 이제 평범한 예욕이죠 아 아 진실입니다 내가 말한대로요 날 실례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도울 수 없어 난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 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해하는 게 빠르잖아 당신들과 당신들의 도시를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난 읽기 읽어서 알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호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면 보자 나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게 생겨야 되니까 나는 보드위와 싸우는데 도움이 필요해 성수와 말뚝이 필요하다 음... 오우... 성수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임무로 들어가죠? 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녀는 함께 가야 돼요 내가 배신하지 않도록 마흡적인 맹세를 요구할 정도 이 푸신 그리 큰 것인가? 결국... 퉁퉁 내면서 다 하네요 시키는 대로... 이런 대화 이벤트 너무 좋아 근데... 발리가가 대사 이벤트가 너무 없어 성격이 약간 감옥해 애가 너무 조용해 애가 이모엔도 좀 많이 조용한 편이고 하긴 이모엔은 다 한 게 있는데 당연히 조용해야지 하... 발리가가 재미가 없다 좀 말이 많아야 재밌는데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친한 사람이랑만 대화하는 성격이야 엘프 전쟁 현자 현자야 성수를 사용하면 쉬울 것이다 이거는 그냥 확정으로 죽이는데 필요한 거고 이제 성수 있고 그렇죠 이제 가루가 됐네요 야 근데 이런 거 구석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너무하네 진짜 가자 여기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을로 오랜만에 돌아갈까요? 나 다리 지역 가서 활두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육장 끝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제 카르소미르를 먹는 그 카르소미르 자체를 이제 안 쓸 거다 팔라딘이 없다거나 팔라딘이 뭐 켤도를 안 쓴다 이러신 분들은 뭐 지금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벨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언더다크에서 레벨링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일단 빈민가로 가자 아이템이나 싹 꼬맹아 이 자가 누군지 알아 도바퀴 하퍼에게 들었어 훌륭한 생활을 지닌 영웅적인 명성과 싸운 드로우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아아 아직 싸울 이유가 없어 드로우 핑크색 망치 어디서 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아 맞아 그 녀석이구나 잠시 만나 썼어 그거 어차피 기억하고 나중에 난리 치지 않냐? 아스카틀라이 흡혈기 썼는 거 도와주겠소 음 길드를 파괴한 사람 그년 도망쳤어 좋은 생각이야 보드웨어 전투에 그의 동료를 만든 다음에 전세가 뒤집힐 거야 현명한 생각이었어 쟤도 웃긴다 쟤도 들어오면서 드로우 싫어해 이거 참 지코가 석잔데 말이야 이거 방종화에 각이 딱 예쁘게 나왔는데 아이템 좀 판매하고 어 졸루브한테 아 잔사의 도둑이 아홉사로군 눈빛검이 되게 말하는 거야 이건 내꺼야 해봐 어 쩌쩌쩌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이거 좀 오바지 그렇게 다 고르텔 그렇게 다 고르텔 어 이렇게 끈질길 줄이야 야 잠깐만 아 나 주문 저장이라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싸워보자 어 그냥 싸워도 이길지도 모르니까 나 지금 강하거든 여께 하나 숨었죠 당연히 법사겠죠 지금 돌필 걸었으니까 그럼 쟤를 빠르게 밝히고 니가 밝히는게 제일 빠르죠 얘가 밝히는게 밝히는 기술이 있긴 하냐 이거 걸어야 돼 너는 너도 침묵 써야되고 그럼 너가 밝혀야되 지금 노래에 긴박한 것 봐 날 너무 긴박하게 만들어 아 너가 밝혀야되는구나 지금 밝힐 만한 애가 아 쟤도 밝힐 수 있긴 한데 일단 됐고 퍼프나 걸어 달력가지 말고 너 왜 힘 없냐 쓴 다음이구나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 8이야? 아 그럼 대기타고 한 번에 밀자 흑마법사 노력 흑마법사가 있네 일단 얘한테 침묵 걸 수가 없구나 얘를 죽여 일단은 죽여야돼 아 죽는건 귀찮아서 싫어 자 아 재워줘요 아 진짜 미친 게임이잖아 야 야 성체로 가 더러워 성체로 간다 도박힘이 아닌가 아이 귀찮은 새끼들 너 왜 에드윈이냐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왜 에드윈이죠 뭐죠 얘? 이모엔 이모엔 얘도 이모엔이야 얘도 비코니아야 비코니아는 아니네 발리가 발리가 얘도 발리가 뭐야? 어 우리 파티로 변했어 죽여 그냥 평사로 제압 가능하지? 알몸이네 얘네들 겸치 많이 줘라 얼마 나오냐 3천 괜찮게 나오네 웃긴다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쟤네 맞춰서 마법도 준비해서 한탕하고 방종하면 되겠다 딱이다 그럼 야 뭐해 그 정도는 그냥 알아서 넘어가 야 뭐하냐 쟤? 기절했냐? 아 왜 하필 쟤가 기절하냐 아 맞다 얘로 때리면 되는거 아니냐? 디스펠로 풀리냐 근데 이게 헤엑! 풀리네? 풀리잖아 아 우리 일단은 음 여기서 한숨 때리고 다음에 깨죠 내일 깨죠 내일 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만 떠들어 나 빨리 화장실 가야돼 아 시끄러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는 걸로 하죠 아 썸네일 뭘로 쓰지? 어찌 됐건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